아버님께 인사 잘 하세요.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여러분. 자세히 맞춰서 신랑 부모님께 뵙겠습니다. 신랑 부모님께 인사 잘 하세요. 신랑 부모님께 인사 잘 하세요. 야정하고 나오시죠. 앉으시고 계십시오. 신랑 부모님께 인사. 신랑 부모님께 인사. 신랑 부모님께 인사 잘 하세요. 신랑 부모님께 인사 잘 하세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신랑 부모님께 인사 잘 하세요. 한번도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.